스페이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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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벤노막 엠버스터더 서영원입니다. 우선 싱글몰트를 이야기할 때에는 지역을 많이들 이야기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우리 벤노막은 스페이사이드 지역의 위스키로 1900년대 초반 레시피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쉐리 캐릭터의 피트 캐릭터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데요. 그 와중에서도 이 두 개의 캐릭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위스키가 많지 않아요. 싱글몰트 입문하신 분들께서도 쉽게 그리고 싱글몰트의 캐릭터가 이런거구나 개성이 이런거구나 재미가 이런거구나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리 벤노막의 장점이고 매력입니다. 벤노막은 피트 스모크라는 라인과 10년, 15년, 21년, 그리고 40년, 긴 시간 동안 즐길 수 있는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데요. 싱글몰트를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. 쉐리, 피트 쉐리 중에서도 어떤 통을 썼냐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벤노막은 퍼스트필 쉐리라고 해서 처음 사용하는 나무통을 사용함으로써 그 쉐리 캐릭터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위스키이고요. 그와 동시에 피트를 또 무난하게, 너무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스키예요. 그 위스키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희 벤노막 중에서도 10년을 만나보신다면 싱글몰트를 입문할 때 아! 이런 거구나! 재밌네! 라고 할 수 있습니다.